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들어가서 호흡 명상이라고 이렇게 치면 나오는데 원래 음은 여기 호흡 명상 정의 여기 보셨듯이 아나바나 싸띠예요 아나가 들숨이고 아빠나가 날숨이에요 근데 들숨과 날숨 호흡은 들숨과 날숨으로 구성됐고 그 호흡에 대한 싸띠를 명상이다 싸띠한다는 말은 알아차림이에요 그러니까 숨이 들어오면 알아차리고 숨이 나가면 알아차리는 게 호흡 명상의 요점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여러분들 강의할 때 제가 할 때 손을 앞으로 내밀어서 하자고 했었잖아요 다시 한번 손을 앞으로 내밀어봐요 그래서 숨을 들어마시면서 내쉬고 그러면 알아차림이 가능하죠 다시 숨 들어마시고 그러면 마음이 어때요? 차분해지고 머리가 조금 어때요? 맑아진 기분이 드는데 그것은 산소 공급량이 원활하게 됐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아까 전 시간에 김상임 선생님이 기업체의 임원들이 너무나 스트레스 받아 경기가 불경기로 인해서 회사의 생산성을 높여야 되는데 계속 압박감에 시달리기 때문에 그분들이 경청도 잘 못할 뿐만 아니라 이 호흡이 가슴으로 하는 거예요 이 얕은 호흡이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아이가 태어나면은 다 여러분들은 아이를 키워서 아시겠지만 아이들은요 배가 항만해가지고 아랫배로 호흡을 해요 그런데 스트레스를 계속 받으면 마음이 빨리 빨리 급해져가지고 가슴 호흡으로 하게 되는데 그러면 산소 공급량이 적어지면서 어지럽고 몽롱하고 작은 자극에도 강한 스트레스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는 산소 공급량을 정상적으로 이렇게 깊게 해야 돼 그러면 깊은 호흡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깊은 호흡을 하기 위해서는 어디로 하는 게 제일 좋냐 가슴 호흡으로 하는 경우가 얕은 호흡이고 어린 아이들을 한번 두세 살 먹은 아이들이 잠을 잘 때 그들의 배를 관찰해 봐요 그러면 가슴으로 하는지 어디로 하는지 아랫배로 하는지 그런데 그들이 호흡을 할 때는 세근세근 아랫배 호흡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번 여러분들 남편이나 아내가 잘 때요 옆에서 호흡을 어느 쪽으로 하는지 한번 봐봐요 그래서 호흡을 아랫배로 하면 가슴의 횡경망이 최대한 아래까지 내려오면서 이 폐활량을 넓혀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라? 아랫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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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요 숨을 크게 들어마시고 다시 한번 해봐요 숨 들어마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두 번째 요령은 첫 번째는 그렇게 하고요 두 번째는 눈을 감고 하는 거예요 방금 여러분들이 눈을 뜨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앞에 눈으로 시각적 이미지가 뇌에 이렇게 접촉이 돼 그러면 뇌에 시신경이 있어갖고 이 시신경이 뇌의 피질로 연결이 돼서 그 뭐죠? 망상 다른 생각들을 자극을 해서 마음을 산란하게 해요 그래서 마음의 이렇게 불편함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눈을 감으면 바깥에 향했던 시선이 어디로 들어오는 거예요? 내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은 바깥의 성취와 목표를 위해서 바깥의 시선이 향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양의 과학은 바깥 대상을 관찰하는 데 초점이 맞아져 있어요 그런데 동양의 과학은 내면으로 향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양의 과학을 내면의 과학이다 또 뭐라고 그러냐면 마음의 과학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관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면을 관찰하는 그 첫 번째 훈련 방식이 호흡이에요 그러면 다시 한번 해봐요 이렇게 작은 가슴을 크게 넓히는 기분으로 해보고 자 해봐요 눈을 감고 해봐요 이번에는 자 숨 들어마시고 아랫배로 폐활량을 크게 내쉬고 다시 숨을 아랫배로 크게 들어마시고 바로 그러면 뭐가 보이죠 눈에? 예예예 아랫배가 팽창되는 그 과정이 보이고 또 수축하는 게 보이죠 그러니까 그 전에 눈을 뜨면 앞사람의 얼굴이 보인다든가 앞에 빨간색이나 색깔이 보여서 이 호흡의 집중을 방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을 감고 하면 그 집중력을 높여준다 그래서 다른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를 해줘요 그래서 내 자신을 보호해줍니다 그러니까 우울하거나 불안하거나 이럴 때는 이 생각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거든요 나 실패할 거야 우리 기업이 수익이 줄어들 거야 경기가 안 좋아 이런 맞는 생각들로 인해서 마음이 불안해지면 가슴 호흡으로 나도 모르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호흡을 아래로 떨어뜨려줘야 돼 그러려면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때 눈을 감고 하는 게 매우 매우 중요하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다음에 눈을 감고 그 다음에 긍정적 아까 1교시에서도 이야기했는데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느낌이 아니고 느낌의 종류는 부정적인 느낌이 있어요 막 어깨가 아프고 머리가 어지럽고 뱃속이 안 좋고 이런 부정적인 느낌이 있는가 하면 긍정적인 느낌이 있어요 머리가 맞고 어깨가 가볍고 배가 개운해지고 그래서 이런 긍정적인 느낌을 느끼면서 호흡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첫 번째는 아랫배로 해라 두 번째는 눈을 감고 아랫배 움직임을 보면서 해라 세 번째는 긍정적인 느낌 아까 1교시에서도 긍정적인 느낌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이 긍정적인 느낌을 의도적으로 느끼면서 하는 거예요 자 이번에 세 번째는 의도적으로 긍정적인 느낌인데 긍정적인 느낌은 아 편안한 느낌 고요해진 느낌 이게 긍정적인 느낌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그럼으로써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 있는 면역력이 증가되는 거죠 스트레스는 면역력을 침범하고 감소시켜요 그런데 긍정적인 느낌은 면역력 체계를 복원시켜주는 거예요 휴식은 그러니까 이 면역력 체계를 높이기 위해서는 긍정적 느낌을 가져야 돼 자 그러면 숨을 들이마시면서 해봐요 자 아랫배로 한다 작은 가슴으로 하지 말고 아랫배로 크게 한다 숨 들이마시고 내쉬고 내쉬면서 알아차리고 눈을 감고 그 아랫배의 움직임을 보면서 한다 두 번째 세 번째 편안함을 느끼면서 한다 어떤가요? 개운하고 좋죠 지금은 뭐예요? 아들이나 딸이 나한테 잔소리를 해도 다 받아줄 것 같죠? 마음이 넓어져요 수용 수용할 수 있는 마음 여유가 생깁니다 그러면 알아차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왜 그러면 불교 부처님은 이 호흡법을 어떻게 어떤 연유로 인해서 이 호흡 명상을 도입을 했을까요? 궁금하죠? 처음에는 부처님이 부정관법을 먼저 설했어요 이것은 더럽다 왜냐하면 몸에 대한 탐착 몸에 대한 집착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통을 받는 게 이 몸으로부터 시작이 된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이 더럽다고 이렇게 함으로써 몸으로부터 해탈 몸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가 초창기 수행승들한테는 매우 중요했어요 그래서 이 몸은 더럽다 이렇게 해서 부정관법을 수행하시는 분들에게 부처님이 먼저 가르쳤어요 부정관 한번 해볼래요? 예예 한번 해봐요 자 다시 한번 편안하게 자 이번에는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숨을 크게 들어 마시면서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저를 따라세요 이 몸은 더럽다 살갗 손 몸털 손톱 이것은 더럽다 심장 간 허파 위 쓸개 작은 창자 큰 창자 이것은 더럽다 힘줄 뼈 침 침 침 침 침 땀 오죽 또 이것은 더럽다 머리 몸통 손 손 다리 이것은 더럽다 눈 뜨지 말고 지금 기분이 어때요? 무거워요. 또 보고해봐요. 지금 기분이 어떤가요? 머리가 아파요. 또 지금 기분이 어떤가요? 짜증이 나요. 좋아요. 계속 보고해봐요. 자기 느낌 보고를 해봐요. 지금 느낌이 어떤가요? 몸이 무거워요. 좋아요. 지금 기분이 어떤가요? 어떻다고요? 찜찜해요. 맞아요. 자 눈을 떠봐요. 눈을 뜨고 있으니까 어때요? 그래서 당시 수행자들도 이렇게 부정관법을 했더니 여기 보실래요? 여기 많은 스님들이 자살을 하고 그래서 60여분이 우울증과 혐오감으로 힘들었어요. 자살도 하고 자해도 하고 그래서 안한 존자께서 부처님께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고요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즐겁게 할 수 있는 명상법을 알려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제시한 게 뭐예요? 그래서 호흡 명상이 도입하게 됐어요. 이번에는 호흡 명상을 한번 해볼게요. 자 눈 감고 숨 들어 마시고 알아차림하고 내쉬세요. 다시 숨 들어 마시고 내쉬어요. 다시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눈 감고 눈 감고 지금 몸의 느낌이 어때요? 기분이 어떤가요? 차분해졌어요. 또 어떤가요? 개운해요. 또 어떤가요? 편안해요. 또 계속 보고 해봐요. 지금 기분이 어떤가요? 안정적이에요. 네 안정적이에요. 예 잘 하셨어요.